오늘... 청경호. 경호. 경호랑 고규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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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규필 씨. 고규필 씨. 한번 봤어요. 뭐 까메오 하러 갔다가. 좀 비슷하잖아. 완전 똑같이 생겼어. 고규필 씨 온 줄 알았어요. 고규필입니다. 오, 진짜인데? 야, 아니요. 딸 씨 좋아해. 아, 야. 이게 딱, 딱. 딸이에요. 어, 여보 나야.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. 왜 요구래. 아, 사인 받으실라고? 아, 지금 매니저예요. 사인만 받으세요. 그리고 우리 중규는 연예인이 아니고 영화배우예요. 최근에 제가 드라마 때문에 저희 감독님이 롤러코스터라는 영화를 한번 모니터 해봐봐라고 해서 코믹 연기. 아, 재밌어. 하죠, 하죠. 네, 그래서 저는 한 며칠 전에 봤거든요, 그거를? 좀 신기해요. 최근에 본 영화에 나오시는 분이어서. 그 둘이서 이제 가수랑 매니저 이렇게. 맞아요. 그러니까요, 그러니까요. 안 그래도 지금 방금 그 부분. 경호가 다른 수영이랑 뭐 다른 것도 시상식 MC도 보고 뭐 할 때. 얘기가 살짝 듣는데 되게 술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고. 그러니까 근데 다만 얘는 울렁증이 좀 있대. 다만 얘는 울렁증이 좀 있대. 얘는 울렁증. 근데 롤러코스터에서는 진짜 웃기시던데. 그러니까 연기하는 거랑 이거랑 다른 거지. 또 다르구나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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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호공사 pasóت Jerry 이찭 equations 아니, 이게 이게 틀려. 이게 막 얘기하는 거랑 내가 준비해서 카메라를 표현하는 거랑 아, 떨려, 씨. 크레인 한 명 사올고 그랬나? 사올고. 맛있네. 네. 시원하네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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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 다 먹었고. 아, 몰라. 신한 한 명만 주셨네. 너희들 생각이 너무 많아. 난 그런 생각을 했어. 오빠, 많이 안 먹기 때문에. 신한은 다 먹고 있잖아, 또. 도착해. 아니야, 안 먹었고. 아니야, 안 먹었고. 너무 안 먹었어. 너무 안 먹었어. 너무 안 먹었어. 아, 아. 손이 있는 거. 조심해서. 아, 아. 그냥 하지 마. 이거 다 되라고. 아, 안 떨려? 아, 많이 걸려. 아, 참 어렵다. 말은 해야 돼. 아, 여기야? 일로 그냥 들어가? 너부터 들어가. 나부터 들어가? 너부터 들어가야지. 아, 그냥 틀어. 다 됐어.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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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진짜 대세 다 가세요. 오, 지만이 형! 오, 지만이 형! 오, 지만이 형! 옛날에 똑같이 생긴 사람 만나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두 중 하나. 아이고, 아이고, 오랜만에. 오랜만에. 아이고, 아이고, 이거 인심이기야, 이게. 두 분 샷 한 번만 잡아주세요. 어우, 비슷하네, 차스가. 약간 술 냄새가 살짝 나는데, 맥주 한 잔 하고 모양인데. 기다리는 게 좀. 네. 많이 떨려갖고. 네. 혁진 만나가지고 밥 먹다가. 아, 그러니까 예능 울렁증. 예능 울렁증 때문에. 예능 울렁증 때문에. 순환전 들어가면 괜찮죠. 그럼, 그럼. 규필, 규필 씨도 약간 울렁증. 저는 진짜 예능이 처음이라서.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잘하고 싶어. 무슨 말이야? 내가 안 했는데 왜 내 목소리가 나냐? 그렇죠.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아서. 대신 광고 찍어서 돈 먹고 쳐도 되겠다. 그렇다. 다른 생각만 해, 너는. 예, 제가 여기 오는데 어머니가 또. 뭐 이렇게 안주거리를 좀 이렇게 해주셨어요. 어머니께서. 어머니 음식이 또 이제. 방송에서 처음이라 긴장을 많이 하셔서. 어머니가 긴장을 많이 했어. 아, 긴장을 많이 하신 게 아니라 긴장이라고. 네, 긴장을 많이 하셔서. 어머니가 식당도 하셔서. 음식이 진짜. 어, 뭐야? 입에 맛있어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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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건배서를. 뭐, 뭐? 평소에 건배. 평소에 건배요? 저는 원래 말을 잘 안 해서. 저는 원래 말을 잘 안 해서. 아, 그래요? 네. 그럼 마이크를 떼그릇이 갈게요. 아, 떼그릇이. 마이크 개수가 부족해서. 네, 규클이 첫 예능을 축하하며. 네, 규클이 첫 예능을 축하하며. 아, 축하해요. 첫 예능을 축하합니다. 오늘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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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진짜 시원하네. 오, 좋네. 아니. 왜 뒤를 돌아서 드시네요. 너무 예의를. 아니. 아니요. 저. 아, 루트 형이 좋아서 본 거예요? 아니, 롤러코스터 영화랑 이미지가 너무 다르니까. 진짜 거기서 완전. 그치, 거기서 완전히. 또 평소대로 해. 또. 또 평소대로 해. 잠깐. 네. 우리 이거 한번 먹어도. 네, 방금 한번 보세요. 우리 규클이 형이 어머니께서 또 쓰신. 아이고. 근데 음식 진짜 잘하세요. 아, 그래요? 아, 식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? 아니, 지금은 이제 안 하시는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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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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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한테 귀찮아가지고. 우리 뭐. 그래. 뭐 뭐 이런 게 안주. 보이죠? 안주 공개. 우리 안주판. 오늘은.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나오면 이런 안주 나오고 뭐. 정경호구필. 정경호구필.